어린 시절 어른들을 따라서 주일예배 아니면 저녁예배에 많이 참석을 해봤습니다. 그때 부른 많은 찬송가가 있는데 그 가운데서 특별히 제 마음에 진하게 감동이 전해지는 찬송가가 한두 개 있어요. 그 가운데서 블렌디라고 하는 분이 쓴 찬송가인데 우리 한국 찬송가에서는 360장으로 기억을 합니다. 어렸을 때는 그 내용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같이 따라 불렀고 나중에 조금 제가 자라서 그 의미가 상당히 심각한 뜻을 담고 있다 하는 것을 서서히 마음으로 깨달을 때부터는 그 찬송 부를 때마다 비장한 각오를 하고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찬송을 부르면 많은 우리 부모님들이 참 부르다가 울기도 하고 또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기도 하면서 참 그 찬송가에 젖어드는 것을 제가 많이 보았어요. 그 가사는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는 주님의 말씀 따라 나는 주님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뒤를 따라가나이다 하는 내용을 담은 찬송가입니다. 우리나라 번역에는 좀 더 단순하게 번역을 했어요. 예수 나를 오라하네 예수 나를 오라하네 이런 번역으로 가사가 되어 있는 걸로 합니다. 그 찬 부르면 야 이거 보통 찬송이 아니다 하는 느낌이 절로 전해집니다. 예수 나를 오라하네 예수 나를 오라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같이 가려네 2절은 더 비장하죠. 개세반의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하네 빛다물래 동산까지 주와 함께 함께 가려네 어린 나이에 이 찬송 불러봐야 그게 무슨 의미인지 깊이 알고 부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찬송 가사는 정말로 이거는 뭔가 단단한 각오를 하고 죽기를 각오하고 부르지 아니하면 안되는 찬송가다 이렇게 어려서부터 마음에 늘 생각하고 있었죠. 오늘 우리가 본 본문 말씀이 이 찬송가 가사하고 굉장히 깊은 연관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모인 군중들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모인 군중들을 앞에 놓고 또 자기를 이스라엘 왕이라고 호산나 환호하던 그 군중들을 앞에 놓고 26절에 참 비장한 말씀을 하셨거든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26절 좀 보세요.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다시 한번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말을 바꾸면 너희가 나를 섬기려고 하면 나를 따라오라 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앞두고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평소의 말씀보다는 더 긴장감이 흐르고 또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진지하게 듣도록 만드는 성격이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이 말씀 자체가 절대로 단순한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금방 느끼게 됩니다. 이 가운데는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하는 주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을 만큼 영적으로 성숙하고 주님 앞에 혼신된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반면에 이 말씀을 도무지 이해를 하기가 어렵고 부담스럽게 느끼는 아직 믿음이 약한 분들도 상당수대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오늘 일반적으로 보아서 현대교회 성도들의 경향이 어떻느냐 하면 이런 말씀 별로 안 좋아합니다. 예수를 믿으십시오 하면 예 믿겠습니다. 예수 믿습니까 하면 예 믿습니다. 대답은 쉽게 합니다. 그럼에도 그 다음에 예수님을 섬기기를 원합니까 주님 따라가실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하면 그때부터는 부담스러워가지고 괴로워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부인하지는 않아요. 열심히 교회를 나뉴요. 하나님의 말씀을 또 배우려고 노력도 합니다. 나름대로 작은 일 큰 일 봉사도 해요. 그러나 가끔 보면 예수님을 섬기는 삶을 사는 데는 마음을 활짝 열기를 않아요. 대부분 예수님에게 와서 쉬기를 원하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매라고 하는 멍에는 매고 싶어하지 아니하는 그런 경향을 많이 띄고 있습니다. 주님 품에 가서 쉬고 위로받고 오늘도 힘을 얻고 하나님 연애기도 들어주시옵소서 이런 일에는 다 열심이고 마음이 활짝 열려있지만 나의 멍해를 메고 나를 배우라 하시는 주님 말씀대로 주의 멍해를 매는 것 주님의 십자가를 지는 것 그래서 예수님 따라가는 일은 뒷꽁무늬를 빼고 아니면 가급적이면 좀 멀리서서 관계를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신자들이 교회 안에 많아요. 여러분은 어느 쪽이에요? 여러분 개개인은 어느 쪽이에요? 이제 예수 갓 믿고 아직 믿음이 어린 분들에게 제가 이런 이야기 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를 오래 적어도 5년 10년 이상 믿으신 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정도예요 지금? 어떤 수준이에요? 사실 좋게 봐주어서 예수 믿기만 하면 괜찮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넘어가고 싶은데 성경을 놓고 우리가 엄매를 검토하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섬기고 따라가는 것은 싫어한다. 이게 정상이냐 비정상이냐고 물을 때는 이것은 아무리 성경을 끼워 맞추려고 해도 비정상이지 정상이라고 보기 어려워요. 지난 시간에 우리 보았잖아요. 예수님이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자 모든 사람이 손을 들고 호산나 이스라엘의 왕이시요 하고 외쳤죠.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팔레스타인에 있는 작은 영토의 왕이라는 말 아니에요. 이스라엘 왕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라는 말이요. 영원한 왕이라는 말이요. 전우주의 왕이라는 말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이스라엘 왕이요 영원한 왕이요 하고 환호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왕이라고 고백하고 환호했으면 예수님을 섬기고 따라가는 것은 자동적인 사실 아니에요. 그런데 입으로는 왕이요 하고는 섬기는 것은 실효해서 뒤로 뺀다. 여러분 그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우리에게 주님이 내일의 소망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주님을 따라야죠. 그리고 그를 섬겨야 됩니다. 이 세상은 지금 몰락 과정에 있습니다. 이 세상 나라 사탄이 다스리는 이 세상 나라 이 나라는 결국 하나님의 저주 아래서 몰락의 과정을 걷고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31절 봅니다. 31절 다같이 읽습니다. 이제 이 세상에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마였어요. 이 세상에 임금이 누굽니까? 사탄이요. 이 사탄이 이제 때가 얼마 안 남은 줄 알고 바락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러나 그 역사는 길지 못해요. 세상 나라는 지금 서서히 서서히 물러가고 있어요. 이 사탄의 권세 아래서 세상의 임금들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지만 그러나 그 역사는 길게 가지 못해요. 여러분 이런 나라를 위해서 이런 나라의 임금을 위해서 우리가 몸받칠 이유가 뭐요? 헌신할 이유가 뭐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가 아닙니다. 32절 보세요.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려 놓아라. 내가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해서 하나님 우편에 성천하는 그날 그리고 장차 이 세상을 심판하러 이 세상에 재림하는 그날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활짝 펼쳐지는 것이죠. 모든 족속 중에서 하나님이 구원한 백성들이 구름떼와 같이 몰려들어서 새 나라가 건설되는 것이죠. 그 나라가 우리 눈앞에 활짝 열리는 거죠.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완전한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행복한 나라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느 나라의 임금을 위해서 우리가 섬기고 따라야 되겠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섬기고 따르십시오 하면 항상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사람 믿음 예수를 십년을 믿어도 그런 마음을 갖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 저 감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안 믿는 것보다는 좋아요. 안 믿는 것보다는 괜찮아요. 그러나 금이든 가지고 세상 끝날까 잘 생각하지 마세요. 26절로 다시 돌아가서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이때 섬긴다는 말은 집사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집사. 그러니까 말을 바꾸면 너희가 만일 나의 집사가 되기를 원하면 나를 따르라. 그 말이죠. 나의 집사가 되기를 원하면 나를 따르라. 집사는 무슨 뜻이냐면 종이라는 말이에요. 종이라는 뜻이에요. 나를 따르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 안에는 두 가지 의미가 들었어요. 하나는 내가 나를 따르기를 원하면 나처럼 종이 되어라 하는 의미가 있고 내가 나를 정말로 따르기를 원하면 나처럼 썩는 미랄이 되어라. 이 두 가지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러면 우선 먼저 내가 정말 나를 따르기를 원하느냐 내가 이 세상에 와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종으로서 충성한 것처럼 너희들도 종으로서 나를 충성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예수님은 세상에 오실 때 귀족으로 오시지 않았어요. 왕자로 오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으로 오시지 않았어요. 종으로 오셨어요. 사람의 몸을 잃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찾아오셨어요. 우리가 죄와 사망의 종이 되어서 고생하는 것을 알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자기가 칠이 종의 모습으로 내려오셔서 이 세상에 계실 동안 하나님 아버지 앞에 종으로서 충성했어요.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오직 종으로서 그는 삶을 살다가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끔 이런 말씀하셨죠. 나는 너희 중에 섬기는 자로 있는 이라 종으로 있는 이라 나는 종이다 하는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스승이 종이라고 한다면 제자도 종이어야 한다고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종으로 살았다면 우리는 종으로 살아야 합니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처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가 종이 되어서 한평생을 충성했다고 한다면 그 주님의 삶의 모습을 우리도 고스란히 본받아서 따라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종으로서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에게 순종했는지 여러분 27절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27절을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며칠 후면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을 내다보고 계셨죠. 예수님도 인간이에요. 사람이에요. 죽음을 앞에 놓고 여러분 두려워하지 아니할 자가 누구 있으며 답답하게 여기지 아니할 자가 누가 있겠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그러니 예수님이 자기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내 마음이 민망하다 무슨 말을 하려? 할 말이 없다. 마음이 너무 답답하다 그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요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할 수 있으면 이 십자가 지지 않게 해 주옵소서 이 죽음 피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그 심정이에요. 그 다음에 말씀이 중요하죠. 그러나 다같이요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 왔나이다 그러나 하나님 내가 죽는 것이 십자가에 죽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나는 죽겠나이다 나는 이 길을 피하지 않겠나이다 주여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세상에 왔다면 나는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 순종하겠나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철저하게 종으로서 복종하셨는지 모릅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 좋은 단어가 많잖아요. 우리를 누구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 딸 얼마나 놀랍고 연관스러운 말입니까? 또 우리를 누구라고 그래요? 제사장이라고 그러죠? 왕이라고 그러죠? 또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라고 그러죠? 그런데 그런 말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참 듣기가 거북한 말이 또 하나 있어요. 이름이 또 하나 있어요. 우리는 누구요? 예수님의 뭐요? 종이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떤 종인가를 이야기했어요. 비유로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세상에서 우리를 위해 종이 되신 것처럼 우리도 이제 예수님을 위해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세상에 계시면서 종으로 무슨 일을 위해서 충성했습니까? 무슨 일을 위해서? 대답은 간단해요. 무슨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종으로 충성하신 일은 이 세상을 구원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과 원수되어 저 세상 속에 푹 빠져있는 불쌍한 사람들 자기의 재찜을 지고 자기가 어디를 가는지도 모르고 걸어가고 있는 저 수많은 목자이른 양과 같은 사람들 자기가 좀 쌓아놓은 재물이 천년만년 자기 생명을 보장할 것 같이 홀딱 쏟아가지고 그 재물이 하나님이 되어가지고 그 밑에서 정신없이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해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도록 하는 일 구원하는 일을 위해 예수님은 종으로 평생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8장 14절에 이런 말씀하셨죠. 이와 같이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이뤄지는 것은 하늘의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어린 조그만한 아이 하나라도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이 어린 나이 하나를 구원하기 위해 내가 왔다 하시는 말씀이요. 그만큼 예수님은 이 일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셨는지 몰라요. 우리 읽은 본문 20절 이하에 보면 헬라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면회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헬라 사람이 왜 예루살렘에 왔는지는 모르지만 아마 6월절을 지키는 행사에 한번 참석하기 위해서 찾아왔던 경건한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빌립에게 와서 예수님 면회 좀 하게 해달라고 하니까 빌립이 안드레아하고 둘이서 예수님 앞으로 인도했죠. 예수님이 헬라 사람이 자기를 면회하기를 원한다는 말씀을 듣고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한번 보세요. 좋아하시나 23절 얼마나 좋아하시나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다같이요.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더다. 여러분 이 말씀 들을 때 예수님이 얼굴이 확 기쁨으로 피어가지고 만족해 하시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앞에 떠오르잖아요.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헬라 사람 몇 사람이 자기를 보고 싶어 한다는 말 듣고 왜 이렇게 좋아합니까? 예수님은 앞을 내다본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면 그때부터 모든 민족이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는 문이 열리게 됩니다. 모든 세계 백성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시원의 대로가 열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헬라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한다는 것은 바로 구원의 문이 헬라에도 열리기 시작하는 것을 주님이 내다보신 거예요. 그래서 장차 조금 있으면 세계 모든 족속이 자기에게로 찾아와 구원받을 것을 내다보시고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하고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나중에 하늘에서 우레소레와 같이 하나님이 똑같은 말씀하셨죠. 28절 2화에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나님도 영광받으시고 예수님도 영광받으신다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세상을 구원하는 일이 예수님에게는 중요했습니다. 생명받쳐 일할 만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이 종으로 충성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역시 종이 되어 주님을 섬기려고 하면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도 충성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내 이웃의 예수와 믿는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종으로서 전심을 다해 섬겨야 합니다. 세상에서요 영원히 저주받은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보다도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먹고 자고 즐기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죠.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런 양을 찾아서 구원받게 하는 일만큼은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이 나고 죽는 것도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얼마나 큰 대사입니까?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소망이 없던 자가 예수 이름 때문에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만큼 중요한 것 아니에요. 우리가 성공하고 이름을 날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하고 비교하면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예우를 구하는 것 보다도 우리에게 더 소중한 일이 없고 더 앞서는 일이 없어요.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보든 간에 자기의 젊음을 불태우면서 성교사가 되어 전도자가 되어 평생을 복음전하는 일에 혼신하는 사람들만큼 위대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 사람을 따라갈 사람이 천하에 없어요. 세상 사람은 멸시할지 모르지만 가난하다고 세상적으로 볼 때 초라하다고 인정을 안 해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볼 때는 성교사나 전도자들 만큼 위대한 사람이 없고 가치 있는 삶을 산 사람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앞세우는 일에 충성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왜 가정을 이렇게 소중하게 다룹니까? 내 가정을 소중하게 다루고 행복한 가정이 되어야 이웃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내 가정이 중요한 거예요. 내 자녀를 왜 이렇게 밤낮없이 신경을 곤두세우면서 기도하면서 키우려고 합니까? 이 자녀가 다음에 자라서 훌륭한 지도자가 되면 이 자녀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온누리에 충만하게 될지 누가 알아요? 아무도 모르죠. 그러니까 알끄러게 키우는 것입니다. 내가 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밤낮없이 정신없이 뛰니까? 하나님이 물질 주시면 그 물질을 가지고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남보다도 더 기쁘게 쓰기 위해서 사업하는 거 아니요? 그리고 내 사업장에 있는 많은 불신자들을 예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좋은 호기가 되기 때문에 내가 정성을 다해서 성실하게 사업하는 거 아니요?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는 세상 구원하고 내 사업이 직접으로 연계가 되고 내 가정이 연계가 되고 내 학문이 연계가 될 때 나의 평상적인 생활이 의미를 갖는 것이고 영혼과 연결이 되는 의미를 갖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걸 잘 몰라요. 골로세 3장 22절 보면 노예 생활하는 사람들을 보고 바울이 이런 말을 하죠. 너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이라 무슨 노예가 예수님을 섬기는 것입니까? 노예 생활이 뭐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노예로서 예수를 믿은 다음에 중생 받은 그들은 자기 옆에 있는 동료들을 예수 믿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에요. 그 가운데 똑똑한 사람들은 주인의 가정교사 노릇을 했지 않습니까? 주인의 자녀들을 예수 믿게 했어요. 그리고 자녀들을 통해서 주인이 예수 믿었어요. 나중에 300년 동안 그렇게 로마의 핍박이 계속되는 동안에도 나중에 뚜껑을 열어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네로황제 궁중에까지 복음이 들어가서 네로황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었어요. 이런 사람에게 복음이 직접 전달된 루트가 어딘지 알아요? 노예들입니다. 노예들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어가지고 나중에 300년이 지나니까 로마제국이 기독교 앞에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아무리 신부는 노예고 아무리 직업은 노예생활이요 세상적으로 볼 때 그거는 직업도 아니요 악이지요 그러나 그들이 노예로 있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기의 삶을 이용하니까 노예생활 자체가 누구를 섬기는 것이라고요? 주님을 섬기는 것이 된 거예요. 우리가 이 원리를 잃어버리면 안됩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주님이 세상에서 평생 종으로 충성하셨던 그 일 즉 이 세상을 구원하려고 하는 일에 당신의 가정이 당신의 직업이 당신의 재능이 당신의 젊음이 직접 간접으로 사용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미 있는 삶입니다. 주님을 섬기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하고 관계가 없어요. 태신자 몇 사람 전도하라는 것도 안하고 있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의 삶 자체는 그 자체로 의미를 갖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할 때는 나처럼 썩는 미랄이 되라 하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종으로 계실 때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느냐 썩는 미랄로 섬겼어요. 다시 말하면 죽도록 충성했어요. 죽었어요. 23절 24절 25절 한번 봅시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루느니 다같이 하나로 인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를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게 예수님이 충성하신 방법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보고 너희도 그렇게 하라. 그 말입니다. 나는 하나를 미랄이 되어 썩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나는 십자가에 죽노라. 나는 십자가에 죽노라. 내가 십자가에 죽는 것은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니라. 내가 죽으면 세상이 구원을 얻는다. 수만 수십만 수억의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는 영광을 얻는다. 그러나 내가 십자가를 무서워해가지고 썩지 않고 희생하기 싫어서 도망가면 이 세상은 구원받지 못한다. 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한다. 그러므로 나는 썩노라. 나는 십자가에서 죽노라.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이렇게 죽은 것처럼 너희도 나처럼 죽어라. 죽으면 너희들을 통해서 많은 열매가 맺히느니라.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아무든 나를 따라오래게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을 정산으로 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여러분 25절에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하고 생명이라는 말 나오죠. 이것은 푸시케라고 하는 말인데 이거는 목숨이라는 뜻도 되고요. 빼고라는 말도 되고요. 뜻 혹은 의지라는 말도 됩니다. 이걸 죽이면 이걸 잃으면 살고 이것을 고집하고 이것을 놓지 않으면 죽는다는 말입니다. 그게 26절 말씀이요. 25절 말씀이요.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이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는 길은 죽는 길이요. 죽으려고 하면 살고 살려고 하면 죽는다.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나님께 충성하셨거든요. 그러므로 우리 보고 나를 따르라 할 때 너도 그 식으로 살아라. 그 말이요. 이 말씀이 참 우리에게 굉장히 도전도 되지만 굉장한 부담을 줍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 죽는 것입니까? 내가 썩는 미랄이 되려고 하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고 물으면 개인마다 상황이 다 다르니까 복잡해져요. 제가 아주 최상의 케이스를 하나 예를 들게요. 차얼스 스터드 하면 웹 성교단체를 창설한 백년전의 사람입니다. 캔브리지 대학 출신이요. 수재가 수재요. 수재. 영국에서 그 당시 영국이 세계 최고 나라 였으니까 최강의 나라 였으니까 캔브리지 대학 출신이면 그 나라에서도 수재죠. 그리고 이 스터드는 갑부의 아들이었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인도에 가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돌아왔는데 그래서 굉장한 집안이요. 게다가 또 그 당시에 그 나라의 인기 스포츠였던 크리켓 이 크리켓의 스타였습니다. 이 스터드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둘러서서 사인받으려고 어떤 면에는 밥도 못 먹을 정도로 최고 인기 스타였습니다. 이렇게 명예도 부도 젊음도 한몸에 누리면서 사는 이 젊은이인데 자기 아버지가 말년에 무디한테 전도를 받아가지고 예수를 믿게 된 다음 그 과정에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아버지의 역량으로 이 스터드가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예수를 믿게 되자 그의 마음에 큰 지진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을 발견하고 나니까 지금까지 자기가 누리던 인기 명문대학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자존심 자기 집이 부자라고 하는 데서 오는 어떤 만족감 이런 것들이다. 너무너무 시시하게 보이는 거예요. 무엇이 그러면 스터드에게 가장 최고로 보람있는 일로 여겨졌느냐. 주님의 복음을 이 세상에 전하는 것 예수님처럼 나도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 자신을 희생하는 것 이것만이 최고로 보람된 일로 그는 인정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진짜 실천에 옮겼어요. 자기 약혼여 하고 둘이세요. 실천에 옮겼어요. 선교사로 지망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자마자 엄청난 유산이 자기에게 넘어왔어요. 100년 전에 파운드의 가치를 내가 잘 몰라요. 그런데 3만 파운드 하면 어느 정도인지 감을 못 잡혔어요. 이 3만 파운드를 가지고요. 전부 다 나눠주는 거예요. 미국에 있는 무디 성경학교의 건물이 이 사람 주는 돈 가지고 지었다고 그래요. 무디 성경학교의 조지 밀로의 고아원의 그 다음에 허드슨 테일러의 성교단체에 전부 몇천 파운드씩 단 하나 주워버린 거예요. 자기는 빈털터리 그렇게 하고 나서 중국으로 갔습니다. 18년 동안 아내와 더불어서 복음을 위해서 사역했습니다. 그리고 인도에서 6년을 사역했습니다. 두 부부가 죽기로 하고 일을 하다가 보니 몸에 병을 얻어가지고 18년 만에 영국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스터드도 병들고 그의 아내도 병이 들었습니다. 영국에서 요양을 하면서 어느 날 집회에 참석했다가 붙어있는 포스터를 하나 보았는데 그것이 이제 이 스터드에게 굉장한 충격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어떤 음성으로 들렸어요. 그 포스터 내용은 이것입니다. 식인종이 성교사를 기다립니다. 식인종이 성교사를 기다립니다. 지금 자기가 갈 입장도 아니에요. 그는 18년 성교사 생활하면서 15년 동안 병을 가지고 산 사람이에요. 나이도 50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식인종이 기다리는 아프리카로 간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자기 불인도 말렸어요. 주변의 사람이 다 말렸어요. 의사도 말렸어요. 그런데도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그곳으로 가라고 명령하는 음성이라고 들었어요. 그의 말을 직접 보죠. 얼마나 그가 갖고 있는 육신의 고통이 힘들었던지 그는 이렇게 쓰고 있어요. 고통의 세월 천식 천식으로 고통하는 그 15년의 세월은 그리고 그리고 그때 겪은 그동안 겪은 그 고통은 그 무엇으로도 설명할 수 없고 낮이나 밤이나 죽을 듯한 고통 허약해질 대로 허약해진 몸 그런 내게 유혹이 없겠어. 이젠 좀 쉬어야 되겠다 하는 유혹이 어찌 없겠어. 그러나 크리스도를 위해서 나는 쉴 수가 없어. 그러다 나중에는요 병근 안에도 영국에 그대로 두고 아프리카로 갔어요. 목숨을 거는 도박이었죠. 그가 붙든 말씀은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얻으리라. 마가복음 8장 35절 그 말씀 붙들고 주님이 썩은 미랄이 된 것처럼 나도 썩는 미랄이 되어 나 때문에 아프리카에 있는 수많은 영혼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나는 썩는 미랄 되기를 원하나 하이다. 그 진실한 마음 가지고 갔어요. 이렇게 자기를 완전히 재단에 하지 않을 리가 없죠. 한 번은 수단지역을 성교할 때인데 정글 속으로 이제 토인들과 당나귀에 짐을 싣고 정글을 헤치고 가는 중입니다. 29마리의 당나귀에 짐을 싣고 정글 속을 헤치고 가는데 말라리아가 얼마나 극성이었는지 당나귀 29마리 가운데서 25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4마리만 남았어요. 그런 무서운 죽음의 계곡에서도 이 스터드가 살아남은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준 거예요. 얼마 동안 아프리카에서 사역하게 했는지 20년을 더 했어요. 70살 먹을 때까지 사역했어요. 그를 통해서 수많은 십년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를 통해서 외기라고 하는 성교단체가 생기고 지금도 1800명의 성교사들이 전세계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그가 아프리카에서 영국에 있는 자기 아내에게 이런 편지를 보냈습니다. 당신에게 건강을 줄 수 없는 의사를 멀리하시오. 그리고 예수님께 상의해보는 게 어떻겠소. 사랑하는 아내요. 예수님께 가서 그분께 당신을 들이시오. 그러면 나와 함께 세계를 돌며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을 것이오. 반드시 그를 이라는 것을 믿고 있소. 예수님을 믿는 믿음 외에 나와 당신이 살아야 할 다른 길은 없다오. 얼마나 대단해요. 이런 참 거물을 나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나는 주님 앞에 썩는 미랄이 되어 예수님처럼 살려고 하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분 나도 고민 인데 여러분도 고민 일거에요. 어떻게 할 거요. 썩으로 오늘 설교 조금 부담스럽 구만. 그리고 이제 나가면 다 까먹으면 괜찮죠. 천만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렇게 우습게 보지 마세요. 주님은 우리 보고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은 한가지 뿐이라고 합니다. 썩는 미랄이 되는 거요. 내가 살아있으면 주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내가 죽어야 합니다. 나의 욕심 나의 꿈 나의 고집 무엇이든지 주님의 뜻에 반대되는 것은 죽여야 된다는 말입니다. 더 높은 생의 기쁨을 위해서 낮은 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복종하기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포기하는 거요. 나중에는 나의 목숨까지도 주님이 기뻐하시면 내놓는 거요. 누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제자도의 알파와 오메가는 무엇입니까?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주님처럼 썩는 미랄이 되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살기 위해 내가 죽는 것이고 주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 원하는 것 이것이 썩는 미랄이 되는 것이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서 따르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주님은 많은 열매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기를 원하는 자에게 주님은 기가 막힌 상급을 약속하셨어요. 상급을 약속하셨어요. 26절 다시 봅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그 다음에 첫째 상급 다 같이 읽습니다.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라. 기가 막히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나중에 성경 하나 찾아 봅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사람이 나를 섬기면 그 다음에 다 같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이것도 무슨 말씀인지 잘 몰라요.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고 종기케 하면 그 영광이 어느 정도인지 우리는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함께 있게 하겠다 하는 말씀을 위해서 여러분 17장 잠깐 넘어가세요. 17장 24절 17장 24절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님이 계시면서 영광을 누리는 곳에 자기를 위해서 썩만미랄처럼 헌신한 사람들이 그 영광에 함께 동참하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어떤 것일까 몰라요. 그러나 어마어마할 거예요. 굉장할 거예요. 굉장할 거예요. 여러분 영원히 보람있는 일을 위해서 삽시다. 사업을 하든 가정주부로 살든 학생이든 간에 하나님이 가장 크게 보시는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나의 전공을 가지고 나의 가정을 가지고 나의 직업을 가지고 일에 썩만미랄처럼 헌신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리해서 예수님과 함께 나중에 그 영광을 함께 나누고 하나님이 종기 여기는 크룩한 사람으로 영원히 살 수 있을까. 우리 이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금방 있다가 없어지는 것 가지고 실험하지 말고 여러분 오늘 주부에 다락방 특별교재가 나와있어요. 한번 11번을 한번 놓고 보세요. 11번 조용히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들으면서 여러분 자신에게 생각을 하세요. 주님께서 약속하신 내용들이 실제로 어떤 것인지 상상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 함께 있게 하겠다. 하나님이 종기 여기신다. 하는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상상하기 어렵죠. 그리고 예수를 믿었으나 오른편 강도처럼 아무런 전도의 열매를 가지지 못하고 천국에 들어간 사람과 바울처럼 풍성한 열매를 들고 들어갈 사람이 얼마나 다른 대우를 받게 되는지 자세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다같이 그 차이는 굉장할 것입니다. 이기는 자 열매를 가진 자들을 위해 내리시는 종기와 영광은 대단할 것이 틀림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남에게 지지 않으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쟁심은 건설적으로 활용하면 큰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천국에도 이 원리는 통합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뺏습니다. 상업기를 바라고 최선을 다해 달리는 자가 멸류관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주님과 함께 하는 영광 하나님의 높여주심을 받는 종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그때 그때 가서 후회하고 울지 말고 지금부터 시작합시다. 늦지 않습니다. 이번 대각상 전도집회를 통해 주님의 뜻을 이 땅에 펴는 이래 죽도록 충성해 봅시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손을 얹고 서야 갈 수 있습니까? 성경에 손 얹고 조용히 머리 숙이세요. 여러분은 종입니다. 예수를 위해서 죽도록 충성해야 되는 종입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썩는 미랄로 희생한 것처럼 우리 보고 희생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으라고 합니다. 내가 주부든 학생이든 사회인이든 직장인이든 상관없어요. 어디서든지 우리는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쓰임받는 종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합시다. 가장 보람있는 일입니다. 가장 멋진 일입니다. 영원히 남는 일입니다. 주님이 칭찬하신 일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 쓰임받고 싶지 않습니까? 젊음도 지식도 재물도 시간도 이를 위해 쓰임받고 싶지 않습니까? 성경에 손을 얹고 각자 자기 기도를 해보십시오. 예수님에게 뭐라고 여러분 기도하고 싶습니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머리 숙이고 주님 앞에 조용히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는 마음으로는 주님을 위해 충성해야 되고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이 썩는 미랄이 되어야 된다고 늘 생각해 왔지만 실제로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것이 없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오 하나님 여기에 머리 숙인 주의 귀한 자녀들 가정을 통해서 직업을 통해서 또한 학업을 통해서 하나님 주의 나라가 이 땅에 건설되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내 하나가 죽음으로 예수님이 살아나고 내 하나가 썩음으로 많은 사람이 구원받고 내 하나가 주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가 있다면 이것만큼 멋있고 영원하고 보람되고 가치 있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를 위해 예수님처럼 우리도 종으로 주님을 따라가며 섬기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이라므로 기도하옵나이다.